기자가 내용 좀 시작을 해주시죠. 지난 15일에 강원도 평창의 한 시골 마을에서 벌어진 어떤 사건 때문에 60대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는데요. 이 남성은 이 마을의 전 번영 회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차 안에서는 유서가 나왔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추호도 이 일에는 관련된 것이 아무것도 없고 다만 동네가 작다 보니까 소문과 시기가 나를 죽이는 것이다. 바라보는 시선들이 하나같이 나를 악마로 본다.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.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었냐면요. 이 60대 남성은 최근에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. 피해자는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가 있는 여성이었고요. 이 여성의 지적 연령은 7살 아이 수준이었습니다. 연령이 7살 아이 수준의 지적장애를 가진 20대 여성이 방금 들으신 그 60대 마을 주민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얘기인데 더 경악할 일이 있었습니다.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마을 주민들이 더 있었다고요? 이게 충격적입니다. 극단적 선택한 사람이 한 명 있는데 이 사람 포함해서 4명입니다. 50, 60대 마을 주민이 이런 유사한 성범죄를 성폭행을 했다는 게 지금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 4명이 서로 연락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한 건 아닙니다. 서로서로 개별적으로 지금 연락하지 않고 별개의 사건으로 일어났고 수개월 동안 각자 자신의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보통 저렇게 작은 동네 저런 시골 마을 주민들 어렸을 때부터 다 오며 가며 얼굴 보고 진짜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고 있을 텐데 그 동네 아저씨들이 저런 말도 안 나오네요. 한 마리의 양을 둘러싸고 있는 이리대 같은 그런 광경이 생각이 나는데요. 일단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저런 행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.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마을에서 쭉 성장하는 것을 어른들이 다 보고 있었을 거라는 거죠. 그래서 피해자의 치약성을 잘 아는 사람들의 소행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사실 이런 사례들 같은 경우는 여기뿐만 아니라 주로 폐쇄되어 있는 농촌 사회라든가 작은 지역 사회에서는 가끔씩 발생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전에 한 아이에 대해서 여러 명의 어떤 성인 남성들이 성폭행을 갔다 했는데 나중에 이 아이가 임신을 했는데 과연 이 아버지가 누군가 해가지고 DNA 검사를 한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. 그래서 이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지난해부터 바로 이 지적 장애 여성을 껴서 성관계를 갖다가 맺어왔다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성적인 판단이 부족한 그런 대상을 대해서 어떤 성적인 공격을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.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이 그중에서 한 사람은 나 사실 성폭행을 한 것이 아니고 저 여성과 연인 관계였다. 이렇게 급하니까 이런 주장까지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. 양 변호사님 저는 이 사건 딱 듣고 나서 영화 정확 딱 들어맞는 건 아닌데 영화 2끼에 그런 좀 비슷한 장면들이 나와요. 진짜 영화 속 장면이 안 떠오를 수가 없는 게 생각해보세요. 이 정신연령이 7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장애가 있는데 그리고 같은 말에서 그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라고 하는 게 변명 아닌 어떤 자기만 벗어나기 위해서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저는 변명으로서의 가치도 없다고 보고 이건 죄질을 더 나쁘게 만드는 거예요.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. 자, 이 기자 일단 저 마을, 동네는 정말 발칵 뒤집어졌겠네요. 일단 이 마을에는 사실이 아닌 아니면 최소한 확인도 되지 않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주민들이 더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피해자가 자신의 일기장에 10명 정도 되는 가해자 이름을 쭉 적어서 그 사람들이 다 피의자가 됐다. 이런 소문이 돌고 있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고요. 여기에 더해서 피해자가 아이를 가지는 바람에 사건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. 이런 소문도 돌고 있습니다. 하지만 이 역시도 경찰은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입니다. 여기에 더해서 피해 여성에게 누군가는 5만 원, 누군가는 3만 원 이렇게 대가로 돈을 줬다는 얘기까지 돌고 있는데 이 역시도 확인된 얘기가 아닙니다. 더 조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. 방금 이 기자가 얘기한 그런 동네에서 지금 돌고 있는 설, 설, 설. 근데 이게 말이죠. 아까 교수님도 유사한 사건 얘기를 하셨지만 이런 게 그냥 없는 얘기는 아닐 것 같기도 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여성이 그거를 무슨 요구를 했다거나 받았을 리는 만무하고요. 당연하죠. 스스로들을 합리화하려는 거죠. 그러니까 합리화하려는 것 자체는 뭐냐? 본인도 알고 있는 거예요. 이게 내가 나쁜 일이라고 했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 돈 몇 푼을 주고 나서 자기 양심조차 속이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저런 일들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. 저는 그렇게 봅니다. 조사를 해봐야겠지만. 박 변호사님. 지금까지는 일단 4명이라는 건데 과연 이것이 끝일 것인가?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. 그렇지만 지금 드러난 사실은 4명입니다. 자, 지금 보면 준강관이 될 수 있어요. 한거불농 심신 상실 상태를 이용해서 가늠을 했기 때문에 한 명은 구속이 됐고요. 또 한 명은 불구속 입건이 된 상황이고 또 지금 알려다시피 한 명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해서 숨진 채 발견이 됐고 또 나머지 한 명 경찰 수사 중입니다. 4명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다만 현재 수사 중이라서 자세한 상황까지 이런 것들은 알려줄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. 교수님 앞서 유사한 사건에 관련된 소개를 해주셨는데 제가 이런 또 하나 걱정되는 것이 저도 이런 사건들 몇 개를 본 기억이 나는데 일관되게 또 관통하는 게 있습니다.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그 마을 사람들의 끈끈함이 전혀 엉뚱한 대로 발현되는 그런 상황들 있지 않습니까? 그게 이제 피해자 화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건데요. 저 아이가 원래 좀 뭔가 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었다.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갖다 받고 그런 행동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피해자를 비난하는 그런 시각들이 있습니다. 통상 이런 사건들이 보도가 되고 하면 이 범인들이 어떤 처벌을 받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지 사실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이제 그 보호 조치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덜한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거든요. 지금 이제 경찰에 의하면 이 피해 여성은 심터시설에 보호를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까지는 알려졌는데 제가 이제 추정컨대에 아마 이 여성의 가족들 역시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호를 해주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자체라든가 이런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 피해 여성에 대해서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. 이 피해 여성은 심터시설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피해 여성은 심터시설에 보호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이 피해 여성은 심터시설에 보호를 할 필요가 unt specially